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슬레이 더 프린세스라고 하는 게임이구요 공주님을 죽이는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예전에 롱 라이브 더 퀸인가? 여왕님을 살려야 되는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 게임에서는 여왕님이 엄청 개복치같이 죽어가지고 그 공주님을 살리는 게 목적인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은 그 공주를 죽여야 되는 얘가 반대같은 개념의 게임인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가가 되게 좋은 게임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한글 패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게임이죠? 요새는 이제 게임을 잘 영상을 안 올렸는데 한번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는 안되네요 마우스로 해야겠네 아닌가? 잠깐만요 패드 되는구나 이 어두운 곳에서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부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주세요 잘못된 엔딩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작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공주님이랑 사랑하는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죠? 시작! 시작할게요 슬레이 더 프린세스 챕터 1 공주와 영웅 영어 음성이 나오네 지하실에 공주가 있대요 갇혀있나? 공주를 죽여야 되고 공주를 안 죽이면 세상이 멸망한다 그래요 좀 신기한 세계관이고 이거 아마 선택지나 뭐 이런 게 있을까? 이거 약간 비주얼 노벨 게임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악독하게 갈게요 보통 많은 분도 이제 약간 착하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악독한 컨셉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막 공주 어떻게 안 죽이고 우쭈쭈 해가지고 하는 거는 다른 분들이 아마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악독하게 정말 공주 죽이려고 만나자마자 바로 죽여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택지가 있네? 저를 조금 줄일게요 목만 나와있는 것처럼 보이네 좀 그런데 쟤가 요정도? 선택지가 있죠 탐색? 멸망? 그게 무슨 소리지? 애초에 공주를 가둬놓았기 때문에 공주가 세상을 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공주를 죽인다니 너무 심하지 않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야? 데스 안 할래 내가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란 가능성은 생각 안 해봤어? 뭐 이런 거겠죠 멸망? 그게 무슨 소리지? 왜 멸망을 하냐고 어떤 뭐에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에 증거는 있어? 그러니까 증거가 있냐고 중요한 건 설명을 안 해주네 치사하게 그쵸? 공주가 무슨 일을 해서 왜 죽여야 되는지 그걸 말 안 해주고 그냥 공주를 안 죽이면 세상이 끝나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 지금 애초에 공주를 가둬놓았기 때문에 세상을 끝장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일에 보상 같은 건 없나? 보상을 받으려면 공주를 죽여야 된다고? 어 일을 성공적으로 글씨가 다 좀 약간 잘리네요 그러니까 공주를 가둬놓았기 때문에 공주가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갇혀있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갇혀놨다 잠깐만요 이게 약간 한글 패치가 잘려가지고 한번 뭔가 패치가 새로 나왔나 한번 볼게요 슬레이더 프린세스 한글 패치 어 이게 그냥 최신인 것 같네 진행하자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는데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더 적절한 관점을 알려준다 다 필요 없고 공주가 오두막에서 나오면 세상이 끝난대 그러니까 죽여라 이 말이죠 그런 거 따질 시간 없다 나오면 끝이니까 빨리 죽여라 알았어 내가 세상이 끝난다고 신경 쓰지 않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당연히 안 해봤어 왜 그렇게 생각할까 세상이 끝난다 아무도 세상이 끝난다 아 그래? 잠깐만요 내가 내가 방해되네 좀 무섭다 내가 목만 남아있는 것 같아 없을 수 없지 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지? 비밀? 아 뭔데 아니 어쩔 수 없네 이거 이렇게 하자 잘려도 돼 잘려도 돼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일단 대화해보겠어 탐색 오케이 이해했어 됐어 안 할래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없는 거야 다 물어보자 나밖에 없다고 됐어 나 안 할래 한번 해볼까 농담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선택지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긴 해 그렇긴 해 그렇긴 해 공주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왕도 아니고 선택지가 잘리긴 하는데 잠깐만요 설정에서 뭐 할 수 있나 접근성 텍스트 사이즈 텍스트 사이즈 멈춰서는 없는 게 hang이 없어지고 그렇게 말해야zia 알겠습니다 이건 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구나 잠깐만요 접근성 조용히 오두막에 간다 일단 오두막에 가서 대화해보겠어 그래 대화해보자 거짓말이 엄청 능숙한가봐 그쵸 대화해보래 가보자 공주가 있는 오두막인가 보자 영웅의 목소리는 뭐야 영웅의 목소리 공주는 구해야 하는 존재잖아 저자는 무시하세요 오두막 들어가 탁자 위에 단검이 놓여있다 내가 무기래 얘가 이걸로 찔러야 되나 단검을 가져간다 지하실에 들어가 목소리가 들린대요 누구지 해설자 단검은 당신의 무기 당신은 단검을 챙깁니다 단검이 없다면 공주를 죽이고 세상을 뭐야 로고가 왜 나와 갑자기 생각보다 공주님 목소리가 막 갸냘프고 그런게 아니라 느낌이 있네 그녀의 흉계라 어 안녕 손님을 뭐가 목소리가 섹시해 생각이랑 좀 다른데 내려가 봅시다 오 공주님 거기에 묶여있죠 일단 목소리가 두려움이나 이런게 없고 되게 당당한데 범상치 않아 냉혹하면서 아름답다 용건이 뭐야 날 죽일거야 그럴 리가 내가 왜 그러겠어 그래 풀어주려고 풀어주려고 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아 영웅 저 새끼 진짜 착한 척하는거 봐 단검을 단단히 쉰다 떨어뜨린다 굳이 떨어뜨릴 필요는 없죠 가지고 있는거 상관없잖아 공주님이 당당해 아 그러니까 아니 무기를 좀 좋은걸 주든가 죽이라며 뭐 총을 주든가 뭐 창을 주든가 해야지 뭐 단검 하나밖에 없이 뭐 죽이라 그러냐 그것도 좀 이상해 뭐 초능력자세요? 무슨 능력이야 마무리하세요 비무장 상태인게 확실한거야? 허풍이 아니라면? 단검을 떨어뜨릴 생각은 없어 어 그래? 좋아 그럼 교착상태네 아니 잠깐만 제가 웃기네 생각해보니까 열받는데 그쵸 아니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단검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를 안해? 뭐 캥기는게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공주를 바라본다 단검을 준 상태 정말 대화할 생각 없어? 그래 진짜 없다고 했어 나 분명히 나 기회 줬어 단검을 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를 거부했다? 분명히 이 여자가 그랬던거야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단검을 그냥 쥐고 있을 뿐이야 호신용으로 근데 이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한거야 지금 죽일게요 어? 뭐야 아니 아 뭐 어떻게 된거야 아니 공주님이 이렇게 세다고? 말도 안돼 망설이지 말았어야 했군 아니 공주님이 너무 세잖아 아니 말도 안돼 이거 뭐냐 솔직히 말해 실망이라고? 말도 안돼 진짜 뭐야 이게 뭐야 챕터 2?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끔찍한 데자뷰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챕터 2라고 했는데요 방금 절망의 목소리는 또 뭐야 잠깐만 그럼 이번에는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죽일게요 바로 죽일게 망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반격당해서 죽는다? 그러면 이제 말을 들어봐야겠지 그쵸 방법이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의미가 있냐? 그래 아니 근데 그래도 나 지금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쵸 단검도 안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했잖아 아니 공주님이 저렇게 세다고? 뭐 말도 안 돼 솔직히 특히 나 묶여있는데 왜 이렇게 세냐고 아니 죽이는 게 어렵지 않다구요? 난 아까 보니까 막 되게 근육질 남자인 것 같던데 저 공주님한테 그냥 바로 어? 발려버렸는데 음... 그러면은 공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래 그래 공주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강한 거야? 흠 누가 그녀를 가둔 거야 도대체 그것도 물어보죠 사람들이 가뒀다고? 그래 왜 가뒀는데 왜 안 죽인 거야? 흠 내가 특별하다고? 아이씨 거짓말 하지마 그니까 이거 완전 그거야 그거 뭐냐 그거 리제로야 리제로 리제로야 지금 좋아 가자 돌아서서 떠난다도 있어? 일단 죽여봐 일단 죽여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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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씌 이번엔 단검 들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인다 뭐야 이거 바뀌었어 잠깐만요 아까랑 틀리잖아 오두막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이랑은 다르잖아 알았어 이씨 거울에 한 번 다가가볼까? though for what it's worth probably he knows 거울은 확실히 있어 거울에 다가간다 거울 한번 보자 팔을 보니까 뭔가 오크? 이런 것 같아 한번 가져가 들어가 공주가 엄청 큰 거 아니야? 진격의 거인처럼 집이 왜 이렇게 크냐고 목소리 왜 이렇게 섹시하냐고 내려가 아이씨 왜 이렇게 커 내려다보고 있대잖아 왜 이렇게 크냐고 어떻게 죽이냐고 아니 이런 분을 죽이라고요? 버려라 버린다 더 세게 움켜준다 바로 찌른단 없네 일단 더 세게 움켜줘 뭐야 난 더 세게 움켜준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싫어 이런 사람을 죽이라고요? 아이씨 세드 니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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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을 죽이라고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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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군주 같구만 아이씨 이 해설자가 이상한데 이 해설자가 이상한데 다음번에는 그냥 도망갈래요 죽이지 않고 이번에 분명히 또 도르마무 할 것 같거든 다음번에 그냥 떠날래 왜 왔는지 말하지 말라고? 싫어 야 너 해설자 이 새끼다 못 믿겠어 너 윽윌적 부풀 아이씨 그렇구나 아이씨 프린체스가 눈을 열어주고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에 붙여줘서 그의 생명의 합격은 예전의 일을 환불로 일정한 내 욕을 잊을 때 내 욕을 잃을 때 도우라고요? 알아요? 그녀는 무처날라 별 이게 뭘 시킬 생각이지? 내게 뭘 시킬 생각인지 물어보자 아 족쇄를 끊어달라고 그렇게 가면 그냥 족쇄를 끊으면 되잖아 그래 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 아 그러세요 네가 세상을 멸망시킬 운명이라고 해서 그래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아 뭐라고 할까 관심 없다고 할까 관심 없어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이러나 선택이 왜 안 돼 헤드가 됐다가 안 됐다 하네 자살 역시 자살이잖아 스스로 죽어라 이거잖아 공주를 죽인다 공주님 대체 뭐냐고 공주님 대체 공주님 대체 죽여 공주님 대체 공주님 대체 공주님 대체 공주님 대체 중성맹세하자. 어차피 못죽여. 이거 보니까 어차피 못죽여. 죽인다고 해도 못죽여 어차피. 뻔해. 이 해설자 녀석이 제일 나쁜 놈이야 지금 보니까. 이 해설자 녀석이 제일 나쁜 놈이야. 왜 이렇게 해야지? 너희랑 같이 살자 그냥 챕터 3 뭐야 공주님이 사라졌어 거울에 나가간다 마지막이란 느낌이라고? 근데 뭐 어쩌라고 저희랑 같이 살았다 뭐야 이거 목소리가 좀 바뀌었어 섹시한 목소리에서 희미한 집합체? 난 사람이야 내가 공주야? 일부분이라고? 내가 공주야? 네가 공주했다는 거야? 일부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해설자에 대해 알아? 이제 어떻게 되지? 네 이게ái지 그릇을 가져와달라고? 그릇을 가져와달라고? 아멘 널 도우면 뭘 할 생각이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며? 돌아갈 생각 없어 잊게 해줘 알았어 잊게 해줘 죽었어 또 도르마무겠지? 챕터 원이네? 돌아서서 떠나자 돌아가 떠나자 뭐야 이거 야 답정로잖아 답정로잖아 지금 장난해? 다시 떠나 그래 니네가 해 아이씨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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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 내가 알바야? 내가 알바야? 숲속에 머무른다 영원히 그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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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끝내 아무것도 하지마 이번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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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좋았어 군주의 목을 치러 가볼까 이번에는 바로 쳐보자 목을 단검 들고 내려가자마자 바로 쳐봐 단검 가져가서 대화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려가 내려가서 바로 죽여 결의를 굳히고 다가가 죽여 바로 바로 죽여 즉시 죽여 아니 아니 이렇게 해도 못 죽이면 못 죽이는 거잖아 끝난 거야 물론이지 공주는 죽었어 그럼 이제 엔딩인가요? 결말이 형 별로인데 아니 뭐야 이게 해설자 말을 못 들어서 우린 행복해 그래 행복하지 않군 자살하라구 그래 당검 사오면 죽는 거잖아 그래 고장 니 감해 죽음까지 감수할 생각은 없어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 봤어 또 확실한 거겠지 챕터 2 유령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 죽였는데요 아 죽였는데요 그대 가게 아 죽였으면 아, 이거 들었던 말이죠? 공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번엔 단검 가지고 가지 말고 들어가 보자 어차피 제 명령 때문에 찔리죠 뭐해 이거? 또 바뀌었는데? 그냥 지하실 들어가자 잠시만 거울 한 번 들어가볼까? 그냥 들어가자 약간 지하실이 또 바뀌었어 아무도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냥 내려가서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올라가고 프린세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유령이야 갑자기 보여요 유령이야 갑자기 보여요 어? 아아 아아 오, 이거 너 하여, 칼라, I was hoping The princess drifts across the room into your orbit gently running her fingers across her touch is cold and ethereal so she has a body and she's right there I see you don't have that annoying knife anymore so, does that mean you regret what you've done? because I might be interested in seeing a little begging She's not in a position to bargain, we don't have to do anything When a hero's, no, so don't try to make things right Well, yeah, you brought bread and I found it She's not in a position to ki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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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could have, but it wasn't You can't play me for threatening a wet being knife wielding murderer Yes, obviously things are strange right now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you've seen finish how You're not in a position to kill you I think she's asking you What do you mean? The editor is basically I don't trust this They're already know what we need she doesn't know what we need Before they don't know what we need So why don't you go ahead and tell us? I'm not going to... 그래 네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 날 속였어 저 해설자 자식이 날 속였다고 알파야? 몸을 빌려달라고? ancest 음, 동력 이전에 너 뭐 할 건데? 그걸 믿었음? 하긴 그래. Maybe I'll just wait away. Maybe. It's a tough question. The princess leans in. Especially when someone is dead. She pulls back with a playful. I don't think most living people could answer that either. Does any man actually know who they are or what they want?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아.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The only thing I've ever wanted was to leave this place. It's still the only thing I want to watch. The only thing I want to watch. It does. We're not asking you. I really, really don't know. The world doesn't matter. All of it doesn't mean for anything to happen. I'm not so sure. I don't know. I just wanted to leave. Are we putting this to a vote? Because if that's what it comes down to? Oh, that's sweet of you to offer. It would seem that everyone here is in agreement except for you. I want to go home? I want to go home? You're dead. You're dead, killer. The princess grabs your wrist and suddenly... And you don't feel dead. She lets go and pulls away. 내가 널 죽인 다음에 순간이동 됐다고 그래, 벽을 통과할 수 있지 않냐고 우리 팀에 아이디어 있어? 그래, 괜히 죽여가지고 해설자 새끼의 말은 기본적으로 안 믿어, 이제 널 또 만나게 될 줄 알았다면 널 죽이지 않았을 텐데 왜 되살아났는지 알고 있어? 넌 죽었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겠네? 그냥 갈게 넌 죽었잖아? 네가 날 해칠 수 있어? 어? 그래, 놔두자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겠네? 그냥 갈게 아니, 해설자가 싫었다고 해설자가... 아니, 해설자가 싫었다고 해설자가... 자기가 안 들었는데, 엉덩이 흘러 Oliver 미세는 어마이 다 흘러가 덮고 누굴 하지낌? 그럼 너 freakin 너를 안 오ечь지 125개의 눈은 아름다운 눈이 고악져서 처음부터 그렇게 그 다음엔 아무도 안 나오나? 내가 지켜라? 눈물이 흘러올랐고 그들의 엉덩이에 그럼 내가 누가 더 이상 할 것 같아 그들의 손을 내 몸을 잃어 아무것도 안 생길 것 같고 Are you sure about that? And yet it's d- You can't be sure if you first hear or feel Oh, it's splintering, the sweating of organs, the rending of tissue I'm done asking. The next time I see you, I'm taking everything I owe. She's real now. Pity, we don't have to... 갑자기 왜 형체가 생겼어? 유정이었잖아요. 뭐야 이게. Your last moment is spent a helpless witness as she rips her... But it's ours! See you soon, killer! 야, 너도 지금 나 죽인 거야. 너도 나 죽였잖아. 너도 나 죽였잖아. 너도 살인자야. Chapter 3까지 왔네? 망령?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뭡니까 이게? Yes. No, does they have to be a way out? For all we know. No, no, I can't accept that. What if we let her take... I don't think we can stop her if that's what she wants to do. 그러니까. 우리 심장을 꺼내버렸다고. She had died hard. She used to say she can't go ahead and steal our body. Okay. So... Then let me remind you how catastrophic it would be if you... Threatening us with death? Are we?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죽어도 다시 계속 죽었어. 별로 겁나지도 않아 죽는 거 이제. 그러니까. This place feels a bit different though, doesn't it? That's all the more reason to take this seriously. If the path isn't the same... 너는 좀 닥쳐. I really should have said that. It'll make your task more difficult. I really should have said that. 우리는 죽었고 또 죽임을 당했다고. You're making a dizzying amount of assumptions. Those little voices have already drawn it. Know that there is always a choice. Even if you were stuck in an infinite loop, there's... Everyone is manipul... 우리가 오두막에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And she finds a way out on her... So... Standing around out here is... Only we don't have to know. It's strict and white. Because it's cowardly for starters. And because the only solution worth considering is slaying her. And whatever delusion is holding you back from doing that is just that. A delusion. 잘못 죽였기 때문이라는 건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It's suspicious. 그걸 말해 주던가, 그걸. 말해 주지도 않고. If I had to make a wave, is that supposed to be a... I haven't met you. But you've clearly met... So... Yes. I'm not sure how we're supposed to kill him either. They've clearly all been through some harrowing experience. Orduman, 가자. Continue down the path towards the cabin. It isn't long before you're steps away from your destination. I don't like any of our options. Maybe letting her out really is the answer. Whatever. You don't want to listen to me? Do it then. It sounds like some... There's obviously no point in trying to reason with you right now. Especially with all these clowns offering up their useless... Would you look at that? Take it however, you. The interior of the cabin is long and dark. A single narrow hallway stretching far. The only furniture of no... Or strange. The mirror? No, there isn't a mirror. Of course there isn't. I suppose the only way to go... If you're asking what's at the end of the hall. Are you saying there isn't a door? Didn't say door. No, I didn't say door. You slowly make your way towards the gaping wall that... Oh, do we? Do we feel like we're being watched? I... You stop as you reach the end of the hallway. This is it. You reach your arm forward. What you're looking at, killer? Staring into the void? Thinking about what it'd be like to die again? I don't know exactly what you're looking at. I don't know. You killed me. Shit. Where is she? You feel something long and frigid. Cold balls. I see pain radiates up from the break. A deep cold flooding. You'll meet with a terrifying visage of the princess. Her hand grips your leg in a steel vise. But do you know how I feel? I gave you a path to forgive me. I thought maybe you've seen what you've done and feel remorseful. Maybe try to make it up to me. But no. You need to grab it. So here's how this is going to go. I'm good. And you? You get to watch me do it. Okay. Maybe letting her it... And... What's your point? Yeah, but not... And turn off the... Oh, like it's that eight, it is. Except that pain. Yes. Do we need to ex... You need to ex... And you think that's even? But I think you forgot about the part where you tried killing me again. If I were you, I would just want to get it over with. You lost your chance to caught me. But you did hurt me. Enough talking. Enough. You remain pinned to the floor of the long hallway with a torso stretchers. Are you sure you can't do anything to help us? Can't you like... And crush you along with her? Not like this. You don't even have a weapon. Okay. Lee, what am I talking about? It is fine. Everything is all... Your vision fades as she tears open... You're awake. Eyes once again fixed on the long hallway. Your vision swimming as... It's so cramped in here. Oh, there's some sort of growth trying to push... I know. It's rather rude to show up in here. We were gonna let you out of here. Were we? I was. I know you were. And what reasons are those supposed to be? We were all... We were all... We don't have to let her out. I've been storing up a little bit of will since she forced her... Your body. Still slumped against the... It's not that bad. You're not that bad. 이 여과도 구멍 More 하하하 그들의 생각은 흘러내려는 것 같다. 하하하하 네, 우리 지금 이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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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분 가져가시는구나. 다가가자. 저 왔어요. 한 명 보내드렸습니다. 성장했다? 뭔 소리야. 얼마나 변화했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도지 말아th, if you had ever prayed, I will kill you. Those paths lead to worlds you've already seen. I wouldn't I be kind to you? Gifts aren't what someone tells you to do. Don't worry. This is loneliness turned to seething. Do not mourn her. She isn't alone anymore. 약간 죽은 시체를 이한테 가져가서 얘를 성장시킨다? 공주야 영웅 you're on a path you're here of course i mean don't mention it it's all part of the job you make your way up si 그냥 지하실 들어 봐 이제 해설자 새끼 말 듣지 마 한번 구해줘 보자 헬로 this hit me don't let it fool how many times do I have to wait really you're here to rescue me I come down stairs 이번엔 구해줘 보자 you walk down the stairs and lock up she's beautiful I am begging you to hi I can't believe you're here I hope you brought something to deal with don't do it if she 한번 해보지 you're only making this more diff thank you you're making a you're doing the walk up to the chains binding they're large and heavy I'm guessing you don't have the key maybe it's somewhere else doubtful whoever locked the princess maybe there's some way to break the chains or if that doesn't work I guess we can always cut me out of them she offers the suggestion with if we were stuck down 화를 자르려고? I'm sure we'd be nonchalant to back you attempt to make your way out of the basement is someone else here? 어이 문 열어 I'll repeat myself once you try the door but it's... 흠 make your way to the bottom of the stairs easier for easier for everyone look at the map I heard the door slam I'm still I'm still I'm still I'm still if I could just get out of these chains I know we could oh shiit her teeth tearing through her limb with the determination she rips her flesh from her bone a sound it's the blade from upstairs or we could use you won't like one 공주를 구해 하... against your better judgment you place the blu you cut the blade is sharp and it takes little effort to crack through the bone of her arm 아니 뼈를 그렇게 쉽게 자른다고요? her limb falls to the ground she didn't so much as... no she... she smiles softly as... how is she still small? thank you no we won't have any of that the stakes are as the prince says wait watch me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아니 나 죽이기 싫은데? 죽이기 싫은데? okay it's no good she brings the blade down to strike but she's fast she ducks to the floor your blade down to raise her back side she ducks to the floor she ducks to the floor she doesn't have a choice so she will be fine we could have gotten out of here together 아 이거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C 그 면이 만족한 아픔을 가진 않기 때문에 지속할 때가 충분히 상관없이 그냥 지속을 한 번 더 더 격리라고 모든 걸 다가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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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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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어디야? 간검? 가져간다. 거래? 다가가봐. 난 역겹지 않아. 어차피 죽이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죽이라고 그래? 그래, 이 칼은 널 주기 위한 게 아니야. 그래, 이 칼은 널 주기 위한 게 아니야. 난 실수를 저지렀어. 그래, 난 지난번에 죽었는데 넌 죽지 않아. 이 중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너야가 아니라. 그래. 나를 미워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난 널 해치고 싶지 않지만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겠지. 내 선이라고 생각해줘. 공주에게 단검을 준다겠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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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가... 넌... 난... 당신은 모든에게 죽을게. 넌 그는 그의 발을 죽을게. 내가 그의 발을 죽을게. 난 그의 발을 죽기로. 난 그의 발을 죽지 않아. 난 그에게 안전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 같아. 네가 이제 발생할게? 그래. 그건 4개 달렸어. 내게 단검을 이윤 그래 통하나 이게? 이거 통하나? 오 쉣 이것 봐라 바로 찌른다고? 어? 공주도 뭔가 속삭이는 애들이 있나? 공주도 뭔가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 공주 죽이는 거 포기할래요 죽이려고 해도 의미가 없어 죽이는 게 의미가 없어 우린 공주를 풀어줄 거야 아니 원래 난 이런 선택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의미가 없어 공주를 죽인다고 해도 죽여지지도 않고 뭐야 여긴 또 단검도 없네 공주도 없네 저요... 아... 그럼 상담이? 저요... 고것 방금 말아야... 성공 ... 수업 ...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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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난 여기서 탈출할 방법을 찾고 싶어 그래 나도 갇혀있는 존재야 야 너도 나 죽였잖아 나만 죽였어? 너도 나 죽였잖아 그래 이제 단검을 가져가도 될까? 아 너네 좀 닥쳐 풀어줄거야? 왠줄 알아? 죽여도 살아나고 죽여도 유령으로 태어나고 죽여도 반격당하고 의미가 없는데 뭐하러 죽여? 의미가 없어 죽이는 게 그래 난 우릴 가둔 사람이 싫을 뿐이야 그래 난 우릴 가둔 사람이 싫을 뿐이야 me too she smiles her hands slipping shameful really that the same thorns you're getting desperate aren't you? we cut through those other vines just fine i'm not even sure we need a few pointy sticks can't keep us 왠지 이 타이밍에 날 죽일 것 같은데 공주가 이렇게 해피하게 끝날 리가 없어 이 타이밍에 날 죽이는 거야 어 또 가져가셨다 알아서 잘 가져가시네 그래 넌 끝이지만 난 끝이 아니야 또 그분 나오겠지 안녕하세요 이 그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래 널 더 좋아하게 만들어 내 눈이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영혼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그릇을 얼마나 더 가져와야 되지? 끝이 다가왔을 때 알 수 있을 거라고? 돌아갈 준비가 됐어 스스로를 파괴해볼까? 응? 돌아갈 준비가 됐어 공주와 영웅 다시 챕터 1 어... 군주의 목을 치러 가볼까? 혁명만세... 라고 할 줄 알았니? 잠깐만 반검? 그냥 가져가지 마 안녕? 안녕? 사람들이 널 죽이라던데? 한 번 해볼까? 사람들이 널 죽이라던던데? 이... 이름이 뭐지? 공주님이라고? 공주님이라고? 그럼 공주가 이름인가?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당연히 흐뭇없는 데에 이런 의사는 좀 알아보려고 하자 네가 세상을 끝장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지 이것은 처음이야 근데 사실... 그 프린체스가 혜택을... 그녀는 모르겠지 그녀는 정보를 찾고 싶어? 그녀는 정보를 찾고 싶어? 그녀는 정보를 찾고 싶어? 네가 세상은 끝장낼 거라던데? 그... 그녀는 왜 저러고 싶어? 그녀는 어떻게... 그녀는 어떻게... 아니? 그래서 난 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 질문이 몇 개 남아있어 아직 질문이 몇 개 남아있어 그... 그래 나가게 해주지 당장 꺼내줄게 문을 열어본다 문을 열어본다 에이 씨... 또야아 공주를 구한다 아... 경고한다 저항한다 I'm sorry She doesn't know how to use a knife Just apparently not Though it doesn't match the house I'm so sorry With one last thrust of the night You can't just end like this Oh, that's rich coming from everything goes dark 소공요 뭔가 바뀌었죠? You're on a path in the wood You're here to slay her 오두막에 가자 A war She will lie If only Forget But he is last I think he I do Sure Don't pay that The interior of the cabin is clean and elegant The blade is your The blade is your Oh, 단검 But it's still a soft vo- Hello Her voice Okay, I'm with you We don't even know Yes, for everyone's sake You're not in love You walk down the stairs And lock eyes with the prince My love We're here to rest You know she can't She may not Oh, your spirit It's you! My dad Do you hear that? And she called us a hit Flattery, really goes on waiting for you That's right, villain Well, only because he made us And you've died We... Nothing Horrible for you Now, hold on We never saw her Are you listening to him? I'm sorry Did we... We warned her of the cruel fo- She made the... I don't know Was I... Isn't that just like... You listen... Then I didn't... See? She didn't... Um... Rescue her? What do you... Don't you see how... No, she's a prick Her hand Because... I'm not sure Would you rather believe... I think I'd rot Ah, one of us out Then let me... No You're what? I would if you had a... Not on my... You... I would... I'd listen to him if I were you He has a lot of... You approach the princess and gingerly slide her hat I can't believe it I told you I'm free And you're not trying to kill me this time Thank... The princess jumps up If only you had a weapon One slip of the... Luckily for miss... Who needs a weapon when we have... What do we do now? Let me guess Spoken with the... I... Don't actually know I mean... She doesn't even know You're so gullible I think I'm... The princess... Then... I don't know That sounds perfect The princess takes your hand And... We have each other I like to think... Look, I have my doubts I will mope about it You and the princess walk And... What happens after we met see? Oh, isn't that interesting? The door slam's in your face That's a familiar... I'd do that last time Then you... Oh no! She's right It isn't fair Enough with this... Of course You listening to this You don't have to go along with... I'm just along... I'm just along... Yeah Let's do it Like a pair of teenage... And... Lock clicks... And the door... I told you our love was insane You and the princess make a blade That's right There's still a chance for you... You're enjoying this... Aren't you? You're taking every opportune... That's the way out! We're going to... Yes, I suppose you are Going to do that, aren't And then you step out A happy ending... We did it! What should... Where did... Where did... He... Oh, is he gone? I hadn't noticed... I'm cold... She's cold... Quick, half feathers... Plop them... Oh, she's cold... Quick, half feathers... Oh, she's cold... There's a world beyond the endless... Do you know? There is a warmth... No... Do not look to one who... This one is soft and delicate... Do not warn her... She has served your purpose... One... Whatever you bring me to... And then gravity will hold the... You've already tried waiting... I will see you when you... What textures will you leave for yourself? If you close that box... You'll always com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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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returned to me. Though you were gone mere moments. I never lef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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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 다음번에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된대요 공주와 영우 또야? 들어가자 단검 가져가볼까? 죽이진 않을거야 단검은 가져가지만 그냥 괜찮은지 보러 왔어 안녕? 내가 왜 그러겠어? 그니까 내가 왜 그러겠어? 칼? 떨어뜨린다 그래 떨어뜨릴게 그래 대화해보자 한번 어떻게 해야 널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돼있지? 이렇게 말할거야 이렇게 말할거야 이렇게 말할거야 이렇게 말할거야 어떻게 해야 널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돼있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지 그래서 흰색 안 하는 거는 나갈 수 있게 돼있지 내가 그렇게 말할거야 너는 저장에 도와주면 넌 조금로 폭발 diseyek You make your way back. Easier for who. Easier for everyone. I heard the door slam. The knife. You won't lie. Quanda. Against your better judge, you cut into her. The blade is sharp. She didn't so much as utter a free from her bind. How is she so...? Thank you! No, we won't have any of that, thus there's the Princess way. Watch me. Well... Yeah, I wonder how to go. You're the body lunges. Stop it! The blade, move. You're doing your best to help me, aren't you? I can see the- I'll make this quick. She steps forward and prize. Maybe I'll see you in another room. Then she slits your throat. Her face remains. This is the end. I'm afraid it is. Everything goes down. Chesu? 간검 가져가자 조세월이 이렇게 많아 이번엔 내 의도라니 무슨 짓이지? 내가 죽은 뒤로 무슨 일 있었지? 내가 죽은 뒤로 웃었는데 왜 이리 있었지? 왜이렇게 죽은 뒤로 운미? 내거 Chemsung 어떻게 죽을 거야?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저 걱정은 왜 이리 저를 말하는 거야 And what? I don't know. He doesn't want. But what if he's ta- He isn't. I am. 살펴보자. Against your better judgment, you approach the chain dang- I don't- What is that supposed- Yes. Come out and say it then, fine. As you hoist the shackle, it's hef- And, as if your situation weren't bad enough. Um, yes? Are we stuck here now? 나도 묶였어. 싫은 젠장. Yes. Huh, so it does fit. And I guess it doesn't like your knife. What are we supposed to do? Can't even cut us. That's horrible. It's not all bad. Not to touch things we specifically told not- No. That there's something- Yep. No. Wait, I guess. Maybe something else will happen. Maybe- Nope. That's rude. You and the princess wait in- This is so- There must be some- There isn't time. It passes. At least the world- It isn't. She's not ending her very- How exactly? It just- But you're like- Let me get- If time is passing, the cabin can't be the same. Even if the different- I suppose you're correct. Thing. I don't like small talk. Still rude. You continue to wait inside. That doesn't make sense. She hasn't stuck. I guess she hasn't. Even more silent time part until suddenly. Yeah. And? I think he's gone. I think he's gone. She's gone. We made it out of the cabin. And nothing so this is the outside world. She's gone. And is that a- You're right. You're right. I think you know what- You're right, man. 작가인의 작가가? 작가인의 작가가? 제발 이 사람은 없나요? 작가인의 작가가? 작가인의 작가인 작가인 것 처리 작가인 것 처리 작가인 것 처리 이 건스루는 이 건스루는 이걸로 잠시 후에... I do. 사람들 out there... nobody alive has done anything to you. I'm all gone. Then ask them, and make it quick. I won't... any other version of me you talked to, perhaps they thought that admitting... I'm sure many of them were convinced that they had to be the... and for all I know, each of those except for me... She is the shifting mound, the ebb and flow, the capacity to change. So I tucked a part of my... This isn't the end just yet. I'm not sure why. You're the long choir. Of course they won't be worse. 무화난신? 또 간다고 오두막으로? 오, 완전체 나도 네가 그리웠어 나도 네가 그리웠어 every word you spoke found its way to me I know him and I know his construct he was deluidin- 아직 해결하기 못한 이야기가 많아 대화로 해결해보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but violence and passion are dance- the question everything is to deny the proof of reality that lies in front of you but even then you remembered the impermanence of the material and to be impermanent is not to end but to change would you strip that gift away and leave them all to suffer in their permanence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ut the stakes meant nothing to you you had a desire and you set that desire free you lifting me and me lifting you forever and ever and ever consumed we were both taken by the moon a thought is a line and some thought when i succumbed to myself your compassion is what freed us both but compassion is a thing that must be nurtured and you cannot nurture that which cannot change which cannot change we are each other's liberation in your death and forfeiting your body you chose agency but agency requires action and action requires endless tapestry of events i know what i am but i do not know what i you become nothing a black hole but at the feet of that power the day when i proclaimed my godhood without me there is no few and through your lack of one you too nothing is immutable there is no cons open your eyes and accept what we are it is from my this universe dies and a new one is born and that one dies and a new one is nothing brings me greater joy than to hear those words there is n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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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의 손을 잡는다. 이제 어떻게 되죠? 무안을 향해 발을 내린 집에 도착했다고? 오... 이게 끝인가 보네? 뭐랄까? 신기한 게임이긴 해.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조금씩 뭔가 바뀌고 그 공주들을 저 약간 변이채 같은 애한테 갖다 바치면서 변이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고 약간 철학적인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평가가 왜 높은지는 알겠어. 근데 약간 사람을 좀 많이 취향을 탈 것 같긴 해. 그래서 나름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생각할 거리도 있고 생각할 거리도 있고 좀 심오한 게임이었네. 이거 좀 약간 반복하면 다른 엔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안 끝내고 공주를 죽이고 끝내는 엔딩 마지막에 그 변이채인가? 개를 죽이고 끝내는 엔딩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신기하게 그 약간 신세계의 신이 돼서 약간 뭔가 뭐라고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희한한 엔딩을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 해가지고 저와는 다른 엔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슬레이 더 프린세스 재미있게 보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